반갑군 선택하여라 써지 광선 히히 카드 보상은 없습니다 무작위 일반 유무를 획득합니다 생선 엘리트 4마리까지 볼 수 있겠네 하짐석 어서오고 반갑습니다 그리고 끝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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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름. 응애 저금통 나의 수용포를 으다 쓰려고 편지 칼 아참도로 플라즈마 부채는 허용입니다 그렇군요 담배트 홀로그램 뿔달린 샘슨 어.. 얘 잡고 으.. 얘 잡.. 됐다 담배필려면 체력이 있어야 된다 아하 아호 사apt음 자곡뽑 로봇 1박에서 태양계 먹기 와아 채촉이 뭔데 삐삐 나 되돌리기 할걸 되돌리기 안에서 맞췄네 되돌리기 안에서 맞췄네 아 진짜 안 맞을거 같은데 계속 맞네 왜 맞지 이걸 대체 아 가즈아 가즈아 야아 못 쓰는 카드 못 쓰는 카드 왜 못쓰는 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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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치병인데 안된다고? 동일해 학외 광선은 진짜 화끈하네 제련의 축복 홀로그램 강화 최우선순위가 뭐지? 부채가 아무 일도 안했는데 저걸 부채를 쓴거라고 구채가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안될거면 심판되고 안녕하세요 전경기 전경기입니다 미트볼드워 벅벅 정말 실망스럽군 하하 허허 지울거 없지 지울 카드가 없네요 오버클럭 오버클럭도 쓸거면은 못쓸거는 없을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우는게 더 세지 않을까 흠 소수 와 소리가 수비 봐줄게 하나도 없네 감이 아는다 아 이런 쌍설곤 드로우만 있으면 웬만큼은 된거 같죠 걸 더 내기 룬피라미드 원래 건전지는 두개 넣어야지 걸 더 내기 걸 더 내기 알고리즘 잘 키워놓고 잘 키운 알고리즘 하나 열 배터리 충전한도 부럽다 열 도야가 안 부럽다 방열판 위풍 비병 가학심호흡 이심호흡 과호흡 딥배턴 위풍 비병 위풍 비병 위풍 비병 위풍 비병 미라손 박열판 어휴 빡세 아니 이런거 어떡하 아잇 심판 창고 그럼 그에 넣었나 킹기가 떨어지 킹 크랙 먹 policies 크랙 갑니다 너무 마이브itt 스크랭 이틴 강소미 몬존대 내 판금 케이블 아 도렛걸린다 대세 범인이 누구야 아 도렛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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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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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순환덱이 되긴 되겠네. 아... 얼렉 돌아보겠는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선 쓸 거... 왜... 굳이 돌릴라 그랬지? 아... 압축병이 또... 대체... 대체 뭐가... 뭐가 문제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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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대자...떠겠지? 너무 불안하고... 하열판 다 어디가고.. 하엘판 다 어디가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순수가 딱히 태울 게 없네. 신민첩 미쳐돌아가는구만. 신민첩 999 찍겠다 이러다가. 편picked. 신민첩 미쳐돌아가는구만. 신민첩 미쳐돌아가는구만. 신민첩 미쳐돌아가는구만. 신민첩 미쳐돌아가는구만. 신민첩 미쳐돌아가는구만. 에너지가 넘친다 플라즈마바천 왜 이렇게 세지? 이것이 디펙트? 역시 디넘강은 사실이었나 이 룬 축전기를 어디다 쓰냐고 싱옥을 왜 두개나 넣었을까? 첫대는 파열판이 없었어 이 룬 축전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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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시다. 생각을 안좋게 해봤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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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